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네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야? 좋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공부야 뭐...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가 아니고 지금까지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좋은 대학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입시만을 생각하는 교육이 엄청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11시까지 야자를 하는 건 옳지 못한 것 같아요, 10대 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타성해졌지 않도록 아이들이... 근데 높은 점수가 꿈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3들이라면 자기의 꿈을 조금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보는 날은 최 이상의 컨디션이 되고 최고의 집중 상태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잘 치러내고 자신의 시험을 볼 때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 완벽한 집중 상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냅니다. 이렇게 재생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맞지 않기 때문이죠? ham. 시원하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Qumni. s. r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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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쪽에서는 두 번째 vais서는 가장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과는 우리의 분과는 그 분과의 분과의 분과는 그 분과의 분과는 그 분과의 분과는 그 분과의 분과는 그 분과의 분과가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롱아이 아닌가 ?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감사합니다. 딜기와의 대응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평가에 대해, 그가 그 말, 그는 글과의 인식을 알고 있는 것보다 님들과의 인식을 알고, 그에게만가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게 그는 그의 인식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는, 그가 그는 그의 인식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인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인식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이게 어떤 것이다 또는 이런 영향력이 생긴 시즌, 그런 것들이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는 영향력이 생긴 것입니다. 다행히 직접 만나면, 이 영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영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영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나한테 다행히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 애플료를 시킨 것이라 생각하πε 고감도 이런 게 갈아입니까 garage 이제 아이씨 이 부분에 먹어야죠 이 부분에 적중인 것에 판단을 읽는 게 롤시이 다 받았다 이제 이트에 공식 일어나 시를 한 한 한 전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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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맨날 수밖에서 entrepreneurship 오바나 깜짝 놀랍 고려실 수는 마실 수 있는 곳 플로우로는 어떨까요? 할 수도 있는 곳에 밴드리 남 Arch-Road 오늘은 그 맛에 이제 똑같이 아무래도 대중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에게 공식을 대하여 그들은 이게 이 문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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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그것도 나를 그것은 그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8 far, 9 far, 그리고 결국은 이 시계가 있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가 우리의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태용을 하는 일과의 의미에서 ... 있었습니다. 칠도가 많이 갈랄라니라는 게 아니라 이를테리어 오피라니라는 게 아니라 예상대로 말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헤ied권은 그게 흥미로운 거 같은데 저는 제가 어ек다른 말은 그는 Az krauten 쓰지 쟤 concex 그 일에 영원한 문제는 제 2개의 정보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일단 그 개의 영원한 시기를 통해 저의 영원한 시기를 sudden 자중한 시기 때문에 여행을 빨리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아inse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하고 Q.A.A. Q.A.A. M.O.K. Pro มันฟังดูมันทวลหักแย้งกับการ Lubri Sook Yogiog Seeing เล่ากั ดูหนังถึงเป็น multiplier มันยังหมด 이 택시가 지난번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을 할 수 없죠 chau 너가 것 같고 한국이 있어야 할 수 없죠 나중에 일어나서 다른 단체로 좀 비교해 주세요 하나 주님과 함께 계획대로 그리고 음 하는 한 번 한 번 같은 언급 단체로 그와 함께하는 게 하다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회사는 거고 그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야전차의 예수지만 참고한 나랑 정선로 되어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는 변화를 표현할 수 있었다. 보람직에 الذ adds요. 진화 연구소가 왔다. 그래서 를 만나면 독감과 공장에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또는 기술에 비닐 기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이 년문에 제안이 어떤 게 좋지? 이 년문에 제안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새로운 논문에 제안을 어떻게 된 거를 들어 가면 이렇게 정도가 있는 것보다 교육이 필요 Speech. 저는 꼭 의미하는 이 년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논문에 제안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거짓말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 지금의 논문에 제안을 생각하고 이렇게 전혀 있었는데 24. 또는 3. 그리고 2. 그리고 이렇게 글로 지혜는 예를 들으신다는 것과는 임원계에서 공연하고 있는 전형적 의견, 만나서 공연 армии의 기술관에서 공연을, 기술관을 입은 그리고 일환의 경험을 기술관을 입은 것과 우리의 기술관의 경험을 간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자님에게는 각각의 경험을 입장합니다. 그리고 회사자들에게는 참 잘하는 경험을 입장합니다. 역사자들은 eldest은 한국의 경험을 입장합니다. 저희들은 글아버 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면 servir의 경험을 입장하거나 근데 그 시각 세계에서 방면에 를ственный 소원인은 과도 isch 성의 주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하신겁니다. 이esin고는 야초에 다는 문자들이 사용서 복잡한 문자 문자들 문자 문자 문자들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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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cult성의 과 stressed Penn Global vdm. 오 내의로 광nik 일 slack burner lated 오 주 이 에이저드 없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시대요. 누군ها 권력은 그냥 Q. 2장. 제가 max에 대한 노력을 줬건보는 것. Q. 4장. ¿세상é 아우니까? Q. 3장. 제가 있는 것만은 제가 시작했나요. Q. 4장. Q. 3장. Q. 6장. Q. 4장. Q. 1장. Q. 4장. Q. 5장. 제안은 저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에 대해 많지만, 우리가 한국에 대한 가치를 한다는ụ이 한다는 점을 공부해서 한국에 대한 가치를 한다는 점을 공부할 수있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가치를 공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로봇이나 로봇이의 관계가 받으려고 합니다. 하루를 찍고 있는 점은? 이영진아가 아래에 가면... 이때 시도가 아이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사용이 있다면 당신이 당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당신은 당신이画 자리에 아는 당신이 하는 중 당신은 당신의 그 점을 생각하는 것 같고 당신은 당신은 그 점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당신을 노려놓 cryptyour4를 생각하는 것 같고 당신은 당신이ες 이 시간을 말하는 것 같고 . . 평가에 관련된 기술을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clients의 이별이 지하였다면, 제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는 알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제AL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된 것 같다. 그는 알게 되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알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제 quarter tripod였다. 제AL은 알게 된 거 같다. 하지만 atoms supplement할 때까지만 religios과는 그런 것 같다. System은, 저는 수영합니다. 나는 그는 공간에서의 이게, 예수님의 실적을 위해 아...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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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리와 ich 다시 설명해 주신 모든 도전이 되었죠. 첫 번째는,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과 함께 했다. 직업들에게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와서.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ภรรรรรรรรรรรรรารรรรรcenter ้าวนี่ม ont est คือคบ pearl เมลามีลงานหçiงน้างรับเอก ซิยค grim a m ร Linked Abrams Show things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 고생하고 sponsors How do we? 실oteerkann เพราะ 그니까 후회에 풍부가 희망이 희망을 볼 수 있는 모조가 희망을 점점 더한 점점 더한 삼성 이 사회에 그는 갑인 희망 실제 인근 수학 네, 시민이 그렇게 하면 뭐, 그니까, 그러면 그니까, 그러면은 그 자세히 뭐,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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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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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니까 그래서,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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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찰떡 복원의 방식에 대한 의미가 dif 고맙습니다. Q4이게dot의 교육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견을 선택한 것 같고, 이게 문장의 방식이 되었고 . 하죠. 실제는 문제는 자신의 전생. 18, 19, 19. 나는, 마리한 조절은 불편함INA. 이것이 기쁘게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분이 좋은 것과 다리한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에 병원에다 이게 어린 시각 사이에게되게 되면 하지만, 적당히 불편함이 두려운 문제를 이것은 시각 세계입니다. 몇 시각 세계에 관한 게 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전쟁은 그래야 소식과 자식은 하나가 Prweighted and Deloitte 완벽한 관ricogen의 소식이 있지요. 그 전부터는 이 모든 얘기를 좀 관찰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만 해도 언급한 관찰의 관찰을 통해 연구소가 있는 방역에 보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wherever I look at the same interesting unexpected issues, Right. . l . . Ok. 독립 내 일을 위해 고장의 일을 받는다. 그리고 스의룐이 아니라 스의룐이 있고 스의룐이 한국의 premier 과거에 하지만 생산 소식이 필요한데, 일상에 대한 일정도 훨씬 cognit화물이 할 수 없는 것. 한국에서 하는 일은 internally 그렇습니다. 사실, 신경은 말하자면, 새벽,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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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랬습니다. 에서 나는 경우를 다 사진대신 그대신 그대신 그대신적으로 optimize 일어난 시럽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growth에 빠지지 않는 것과 만들어졌을 수 없었을까 학생들이 바닷가 전혀 있는 상태라서 그분이 나에게 다른 상태만으로 글쎄 leaders 만약에 그런 뭐 이런 게 더 많은 게 글을 생각하고 있어 무엇인지 그래 한 번에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남자에게만 하는 게 135%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절반에 이렇게 하면 일단 많이 한 번씩 나는 국민과 함께 했고 하지만 나의 자 السiful northeastern Germany 이 동생들도 해야 합니다 이 동생들도 해야 합니다 약간 다른 사람은 오늘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은 다음이 다음에는 저는 그 test에는 저는 그 자졸을 위해 바로 아무리 생각하기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것을 잘 모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런 질문을ượ는 것은 아랫도라 생각합니다 1. 아줌마는 좀 더 나와라 1. 아줌마는 너무 다른데 2. 아줌마는 아니라 어떻게 아까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 2. 아줌마는 2. 아줌마는 1. 아줌마는 2. 아줌마는 2. 아줌 ..더 나중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Х를 더하실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은 Q.I.P. bạn과는 Q.이요이름에 대해 swimming에 가장 큰 잔인 Q.I.P.이 Erin's typew na Q.I.P.이 Q.이거의 날씨는 Q.I.P.이거의 날씨가 Q.이요кую가? Q.이요은 Q.이요라면 Q.이요 이상은 Q.이요 소식이 Q.이요에서는 Q.이요 supposed Q.이요ias의 Q.이요 2는 Q.이요 그래서 어떤 편의점이 생각했나 하님? 그 부분이나 아가를 매 Suite 번역시설? 시발에 가면 같은 경험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아가를 매일 방문이 하려고 하와 na가를 매일 방문해 인사의 언제냐고 하지만 꾸덕은 힘이 도움이 있는 플라스틱이라서 하는 과정에 대해 안 되는 일을 위한 아니요 이 시험은 제rès는 하kien에 대해 누가 더 차지한다는 것을 원하진 것 처럼 하더라도 둘 다 아피니른 밖의 사랑을 드릴 것인데 ere 이게 구독을 빼고 그리고 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보셨을 포함ml 모든 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를 지 tame 논금을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이것과 mag사의 그는 어떤 권고를 위한 공부와 공부가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린 것인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인지 한 가지, 내가 먼저 말씀하실 것인가 신경을 할 수 있음 내가 말하는 것인가요? 나는 당신에게 말하는 것인가요? 내가 말하는 것인가요? 내가 말하는 것인가요? 나는 당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장 이루어지는 자리에 대한 지식을 했죠. 적당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것과 직관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는 일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지식이 되었지만, 하는 경험이 많고, 다른 경험이 있다면, 이 시각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택한 지식을 할 수 있습니다. .. ... .. .. 자신의 실력이olin여진 이기때문에 gas would get injured 하지만 만약에 す عım을 깨달을 이해한다 이 분야에는 나한테는 어떻게 supplanted 날짓말을 알아야 함 이런 내용은? 그 분야의 정체들을 통해 한국의 kasih 그래서, 이 분야에 한국의 태도게 VT ... 그런데, 이 분야에 시각 세계였습니다. 관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실은 여러 가지 가지 경우에 따라서 저도 발효한 걸 생각하고, 2014년에 옛날로를 밝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육수한 의사의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북한에서는 이 상황을 할 수 있는 그의 기준에 대한 ici와 내или지로 기준에서 영향력이으면 좋게 높음을 위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떠신에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것처럼 점점 어떤 사람을 찾아서 혹시나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아 Lucas은 몸이 정말 갈 것 같고 어떤 사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비정규 확진자의 아이안이 그래야 희망을 할수록 이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런데 말야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지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있는 시국이 누군가가가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을지 그는 한국에 있는 한 가지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것 그래서 한국에 있는지 알 수 있을지 그런데, 이별는 말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지 그는 나의 한 시간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아, 네, 네. 거 Prom, 수능 이목은 어딘가 있는건 잘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는 먼저 알 수있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question, 쪄는, 수 맞이, 자연스럽게 Those 삶을 믿음을 믿고, edo까지 이런 것이며, 수능이 잘 4 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사람은 적어 버려져요. 그렇지 않죠. 쪄는 게 사람이 얇고 있긴 한데, 그 하얀 현대학원에 равNASA가 마iz 마이 Testing 저는 Буд autistic 미v же 청랑 가장 좋은 의미디aling 직진과 인사 전학을 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의미디糖이 있다면 제 위에 그들을 통해 посещ다는 의미가 그것을 수준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만 그들이 이걸 을 을 을 을 누구나, 어떤 얘기 하는지 anos, 아니면 어떤 얘기는? 글쎈 있는지 더 큰 일자리, 그래서hen은 특히 많아요. 게다가 늦었기에 더 큰 일자리 그 길이 많아요. 해도 동일자처럼 주의가 크게 많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trouver 그런 게 펜이 많아요 근데 뭐어거는 거 좀 히트 Majesty? Q. 성인. Q. 성인. Q. 성인 ? Q. 엘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 말은 말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까? 저는 말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나는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전화. 신경 쓰러美white. 드 Ortn introducing 노력으로 터득ие 혜 su원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에선 과정에 대한 손을 받았는지, 그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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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보고와 그에선 사람들은 당신이 직접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선 그에선 당신은 정말 이곳에선 그에선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이 직접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금 한국의 기록을 위해 당신은 그에선 당신이 보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당신과의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학생과 의 업무부장 Annoying 과연 그 자체는 분들이 전혀數seen 이를 닿을 수 있지 그녀는 모든 분들과 직장에 일하러 가는 것 그녀는 다행히 일하러 고작 그래서 왜 직장에 일하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일하러 가지는 일하러 가지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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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자신에게 인 cose을 기대하는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대세대세는 무엇인지 없이 자신이 좋은여간이 좋은 수업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단와 조언을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이유로와 대 Jur재를 만드는 기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1. 기업을 선언하고싶은 여러분에게도 정보를 지원하는 것은قة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은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은, 각자의 수술을 반복시킵니다. 어느 정도의 수술을 반복시킵니다. 이런 수술을 반복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술을 반복시킵니다. 모두 반복시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1개의 수술을 반복시킵니다. 하지만 이게, The 수술을 반복시킵니다. 또는, 먼저 저술을 반복시킵니다. 수술을 반복시킵니다.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다른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salty 사람은 없지만 거짓말을 상상해 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halve간 과정을nen고 있는 후에 위험을 해보니 수십 krass는 것 같습니다 고지롱 화학은 왜 눈이 있다면 우리가 Resistance이 어렵지 않게 우리 생활의 주인공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효과학자의 분석을 말하고 이거 따라해 드리려고 하잖아 이 분석을 말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보기에는 이의 생활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일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고려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극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 저는 약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인가를 위해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많은 것이다. 이런 것이다. 비행기에는 여러분이 2세가 지금 당장은 이는 이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좀 자졌네. 만약에, 당신이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당신도 올게도 좀 놀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일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럴 것입니다. realm..! 일을 할 수 있에도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것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잘 해도 일을 할 수 있다면 당신도 성과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된다. 그의 의미가 존재한다. 그의 강성에 대강을 들으셨다. 그는 사관없이, 옛날에 hadn't 무슨 일을ction한다. 이를 어떻게 하는지 말아, 어떤 사람을 듣지 identifica. 거기서 형이 희린로 말아듭니다. 자, 그들은 귀하게 된다. 그의 마음을 위해 저한테 링을 수 있을까? 인 advant. 그의 많은 너와의 삶에 들어간다. 되게 의미ritгоresent 학생들에 관한 그 주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는 그 취미의 문화를 봐주는지, 그 주소가를 봐주는지, 그는 그 주소가実에 관한 자리를 포함한 의견이 census에 납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에 대해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소는 사람의 관계자가 눈에서 귀엽고, 그 주소가의 경험을 보기에 수상할 때까지 능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관계가 그들은 삐물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관계에서는 다가하게도 sinn knowledge, 다음 기회에 대략 전원이 될지 말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아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사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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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는 그는 그가 그는 그가 그는 그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런 사람을 수 있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그가 그는 그가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을 그는 그가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아, 아니면 하나가 뭐라고 할 수 있는지 말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우리가 두 분을 가진 것과 그의 그룹은 그의 그의 그룹을 그의 그룹은 이 그룹은 그의 그의 주요 그의 그룹의 분이 이를 수정하고 그의 그룹을 가득 한편의 주요 그 크루에 있는 것 같은데 그로우가 잘 안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를 할 LC는 무엇을 잘하는 데 만약에 당신이 그를 알게 해 본 문제에 대한 생각은 시작해 본인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대한 설명안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다행히 마치 아래는 이래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런가요? 어떻게born 가능한가요? 은행을 원하는 것은 되는 거磨산이라는 게.... 하나의 변화 방향이 맞게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짐의 정보를 단단하게 받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你知道, 어떤 업무가나는 multifaceted 경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은 심지어 지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보를 정보기에는 어떻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거나 지구하는 방법도는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반영을 배우고 있다 보통 활동하는 것과 영향을 만들고 가진 작업 작업을 위해 일을 하는 것과 가진 작업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수술 작업을 위한 가격이 하여서 하는에서도 다른 거에 대한 일을 하는 것과 부가가 위험한 업무가 아니면 재질 작업 작업을 하면 더는 자연스러운 것과 여행을 하는 것과 이야기를 알게 되어있는 것과 help care, basic income 이런 judge질에 대한 일을 하는 것과 그런데 어떤 방법은 무엇을 드리기 위해 그런 방법을 살펴볼까요? 는 저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거는 저거는 어떤 방법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저는 사실은, 저는 이것을 맞지 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띠고 있는 게 가장 먼저 하죠. 나는 이것을 사짐한 책을 공부하고 있는 책을 믿고 저는 이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아멘 형은ademsk 이미지한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isled, akeem을 chair 수vag이기 때문에 asylum에 지구를 오케 Muslim 아름다운 kavy 제 영상 bits 이런 년에 다니던 지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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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แต่มันก็มี 쿨ท์ที่เราชอบกันนะ เราก็จะไป... ไปเอี่ย่องเขาอะไรนี้มากกว่า แต่ว่ากลางกลับว่าย เป็นคนส่วนตัว เป็นคนไม่อินอยู่แล้ว ไม่ได้รองไห้ตอน แบบมีเพลงปาจีลาขึ้น บาทความ 기분이 ing like? 오케이 แต่เราขอบคุณข้างขึ้นครับ อัจารย์พากิ้นอ่ะ คือ... มันได้ฟูมินตลกมาอะไร คืออันนี้ครับ 그래도 요나는 때 그의 수업을 여러분께 우리는 이제 그들의 한 점을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흔적이 거기서 그렇게 하시나 제가 공연이 단지에 진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의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한국사회의 언제나 그런 의미가 많이 물어봤는데 자기 사회의 언제나 그런 의미가 있다면 나는 그 시각 세계에서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나는 그 시각 세계에서 기술을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의미가 되었는지 나는 한국사회의 언제들에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 세계에서의 언제들이 나의 언제들이 선생님의 성향을 inhäd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자랑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성도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없는 상황이 או curios밥에 있는지 이런 간장과 어떻게 알지 않았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또다른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떤 일나 무슨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것이 주인공 이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의 세계였습니다. 아주 전혀 대선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당신이 꼭 인끼를 알아봅니다. 내가 아름다움을 믿으면, 우리에만 남을 잡음을 다가는 게 아니었을 때 이 사람은 vino와 없으며 그래서 요리가 없기 때문에 Second, 웨라 구운을 세개가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셨습니다. .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가지고 닿고, 당신은 가서 훌륭한다면 당신이 약불로 당신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가지고 당신의 자극에 비교하는 것은 당신을 갖고 당신 arguments 당신이 적어도 당신을 잘 하다며 아니와, 당신의 죄가를 받을 수 있 CDC, 당신의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적어 있는 것이 그렇게 흔들에게..., 당신은 focus este트와 당신의 정보가 있는데 당신의 적으로 제한한 것이 좋습니다. 이 일어나는 게 뭐가 좋은데요? 그런데... 건강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대해 말하는 일에 대해 말해 아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kuant 아니요 미처 수eties 딱talk 8 1 탁 학 tradicional 한국 자기 음 hem 조 ... 이 pastor 쟈 한 3 5 다 5 1 고맙습니다. 어차피 based on 그래서 회사 위치 테 tav 마 watching and 그리고 하늘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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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테리지 않습니다. 이를테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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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as , . . . . . . . . 그래서 교육이 문제다. 네가 이유는 평소에 сотруд על Leist 계획을 지키게 되죠. 다른 시각에서는 과정의 사례로 수술을 추진한 사회에 심해도 말씀중인 것 같은 경험성은 상ram관성은 사회의 의문의 부분을 요구하고 계획을 지키고 말했다. 그리고 인식으로는 재원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성경에서 알려주신 정말 문제에 대해 지켜주신itecture 인기가 있겠습니까? 다가와 focus. 모든 기술을outer has략한 법은 precision을 입력한 방법으로 수령관성으로 들을 수있습니다. 이 자ром에서에서 결혼을 추진한権을 사용하는 법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죠. 이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주의한 Guatemala 등을 배워서 한국의 수학 손질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이도 방금 복원을 마련하고 이 상황은 이렇게 말했을 때 언급한 desp수로 전혀 모르게 말했을 때 왜 이 사회에서 걸까 하고 싶고 과연 에그 및 팁자와 비쌌와 지아를 되었고 계신가요? 이 생각에 대해 이렇게 말했을 때 소용한 robotic 사회에 대한 전부가 있고 폴라 classified 일어나지 않는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국대 аться 때에가 지하여 수술을 갖다 수술인이 좋은데 수술을 가지더라도 음료를 알고 영국을 위한 국가의 하루종일 쳐가 그런 의미 극복음식 상승했riers 에S 제 의사omm граждане 그리고 지금 전달 후에 대하여 배우는 정보가 있습니다. 전달에 배우는 과정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달에 배우는 문장과의 전달에 따라서 경험이 수학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있는 단계의 공연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방역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 그 방역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위험한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며칠 만한 비결과 금방 상황이 어떻게 돼요? 저는 어떤 비결과 비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비결과에 대한 비결과 관련한 비결이 될까요? 제가 금방 공부 저기서는 무슨 말을 못했고 저희가 보셨을때에는 이cado가 되냐고 2,500 km, 1,400 km, 2,000 km, 2,000 km. 워날 결혼식적 일행을 정리, 아, 원래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뭐 하는지? 아, 그 게임은 그리스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세히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정리를 지켜보고 싶다. 저는 어떤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장면을 해 보면 그 나라의 정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리를 지켜보는 그 나라의 정리에 대한 정리에 대해 들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즉,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그 나라의 정리에 대해 제가 볼 수 있는 학교의 학습지 행위에 참여하는 음원에게 결과를 전har했습니다. 한국 học가 스승으로 전해모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학습지 행위에 참여함을 기록했다는 것은 한국 동학상에서 본다는 의학으로 그런 그런 의학을 갖고 싶었습니다. 직장의 학습지 행위에 몰렸고 학교의 학생들은 소로는 가ية 학습지에 따라 나가는 분야만의 보컬을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를 스승으로 인상의 학습지와 학습지에 따라서 이런 기자님의 학습지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지 행위에 참여해 누군지에서의 학습지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잇! 일C 아잇! 일C 하나님의 금방 발견을 함께 생각하는 프로듀스에 대해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을 해 worth it. 저는 부상자의 마음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몇시나ishes 하는 프로듀스에 대해 걱정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성장하는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리고 Una, 자신의 금방에 따라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태그 것 같은 일들이 몇 가지 Scientists 그들은 힘이 우리에게 너무 잊지 않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약 5,000 Lighting . 약 5,000 Lighting . 약 5,000 Lighting . 약 6,000 Lighting . 약 6,000 Lighting . 네. 전투자에게는 교사위가 주에게는 전투자체. 응. stell. 고맙습니다. จรังนั้นที่ทำถามเรื่อง Vernon หลั塌นา เอาหรื gelir federal เอาปุ่นผู้รุ่นใหม่ เป็นกัน 사회적, 이게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인지, 그런 것들이랑 함께 하신 분야, 하신 분야에 하신 분야의 논쟁을 가지고 있고 아니 네, 이런 있고 정리인이 궁금한 게 좋은데 진짜, 외국에 있는 한 가지 일찍 이 점은 내 생각에 Jeżeli.. 다시 막, 그동안, 아마라, 그 후에 대해, 아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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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마라. 근데 제가 어떤 일을 알게 한 번은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근데 그 이상, 우리가 100%의 생명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마라, 100%의 생명을 못 들으셨는데 만약 우리는 아마라, 우리는 아마라, 우리는 아마라, 아마라, 저는 아마라, 그러면 아마라, 나는 아마라, 아마라, 나는 아마라, 나는 아마라, 나는 아마라, 그런 것들은 많은 것들과 함께하는 것들과 함께하는 것들과 함께하는 것들은 영국은 비슷한 아름다운 있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냥 일어나는 건 각자 가지고 있는 학교에 따라서 의견이 어떤 사람을 지켜 bok으로 부를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꼭 통한 수업을 과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한 수업을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통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지켜낸다 이 수업을 지켜낸다 말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기회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을 지켜낸다 몇일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부분은 자신의 원칙을 하여 다행히 누워서 얼마전에 누군가가를 많이 담겨 그가가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누군가가가 있는 계획을 해냈지 언제나 그들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7개월 동안 몇 시간들을 알아볼 수 있다면 저에게 고생하겠지 제가 잘 안고 싫어요. 내가 잘 모르겠어. 아무튼 무엇인지 알아요? 1, 2, 3, 4, 1. 어린 삶과 잊고 있는 사람이 아닌 여 내가 볼 수 있어서 누군가 우리의 삶을 어디에 있군요. 산업us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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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oul삼 여러분이 절대로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지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짓고 그런 상황으로 말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는 상황을 말해 그러면 뭐 하는 상황이 어떻게 하시라고 말해 부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전혀 모르겠네 이걸 말하지 않게 하고 그 대학안에organ적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든가 하는 것 같지? array is this, 그 사업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느냐 어떤 사업이 할까. 그래도 한 번 더는 번째로는 여유롭게 하는 것도 만약에, 그 Agreement은 버리지 않으면 dissertagem? 그를 믿고, 그는 그를 그를 그에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을 가진다 그리고 그는 그를 알게 되었고, 그를 알게 되었는데 ㅋㅋㅋㅋ 그들이 너로actory 한 번도 그를 알게 되었는지 주assung? 그러면 그는 그 방법은 어떻게 인정하자는 거죠? 저는 당연히 이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그건 무슨 그런지 얼마나 책임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는 안으로만 잊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엔지고 있는 방법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뺐거고 meu의 정리 세대에. 네. 왜냐하면 내는 이름을로는 안 oportun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 우릴한테는 눈이 넘는 것인데, 우리의 정리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벝이 맞기 때문에 내내 집안에 자신의 좋아함을 보입니다. 우.? 나름은 예이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외국에게 있는 있는 것입니다. 우? 나는 ситу에서 누구에게는 자신이 좋아함을 위해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Millman.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관련해서 주시는put. 우리에게 생각해보니까 네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건에게 하는지 나는 손님과 당신은удն의 one 당신은 이게 당신은 그를 똑같은 것과 당신은 그를 답해보니까 그런데시키는 것과 당신은 이런 것과 네. 근데 굉장히 기본적이긴eman 이게 무슨 의미가? 은수나cr pap시를게요 그러니까 진짜로 볼까 생각하기에는 이게 누구의 최소한 그녀의 여성 Todd 촬영 때 고객님 저녁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걱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 특히, 왜냐하면, 향이 문화가 더 이용해주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cNamara의 반응도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모형을 보면 사업가 더 рав성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분석ана 내가 Commanding에는 온갖 분석을 한다면 어떤 분석을 들 cosmos을 고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UNPREOS 네. 어떤 분석을 하셨도록, 저에게는 거 맞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많이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했던 그런 질문이 있는데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많이 받았고 나는 거기에 대해 시간대요 나는 사실은 저는 매우 basic 나는 그것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은 의견을 겪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은 존중 같은 말과 잘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일원이 다른 supported 기 za투명한 공업이 그들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러나 의식시장 dont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과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엑이 이것은 사람한테 해서 그것은 그 단계의 기술이 이것은 그것은 이것들은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좋은 iemand을 대해 알아보고, 잘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델과 다양한 가체는 할 수 있을지 깊이аний, 그것은 인정적 재생에 대해 알아보고, 그래서 si scene을 좀 알아보고, meritorpracy씨가 사진을 보면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 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보고, 이번 소식은 물론 이 부분은 더 잘 알아보고,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 4.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사람에게 가는 사람을 선택한 사람은 누군가가 바다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에게는 1. 하나는 어려운 사람이군가 아이들의 어려운 권력을 보여준 뒤에서 8. 하나는 그래서 1. 하나는 하나는 두 번째가 많은 분들이 근데 앞 S.W.Y.D.이 Only 그리고 집에서 스피ечь하고 집에서 스피드가 누군가가 그래서 집에서 스피드가 누군가가 eration에 정말 아微妙하지 마시아 스피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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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에나 아는 스피드가 있지 이제 이런 그것을 지시 스피드 스피드 수 레 오 그리고 한국의 전학생들은 어떻게 알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고, 일어나서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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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10 며칠 수 있는 기술은 안 좋은데요. 6-7 며칠 수 있는 기술은 안 좋은데요. 하지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étique 재킹 cents 극 hug дух 저희도 계 inc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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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의견을 받은 문화의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직원을 받은 행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직원을 받은 문화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문화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마치게 합니다. 이 일을 위한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방문한 내용을 보여주고, 제가 이 일을 방문한 후에 대해 전해보고, 학습지에 대해서는 현실에 의한을 발언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대한 과정은 기본적인 시각의 희생 시각의 긍정적인 시각의 공간입니다. 2551, 에어컨 시각의 흥미나, 특이한 영향력이 있는 기술을 갖게 해당하는 이 시각의 긍정적인 시각의 긍정적을 위한 지정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각의 긍정적을 위한 지정적을 위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언어컨의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더 정리한 언어 democr은 소비자인만 그는 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성장에 대하여 문제를 하겠지 않습니다. 가장 잘 정리하는 것 duawl, 문제를 Beauvoir 알 수 있도록 지켜드리고щины, 그렇지만 집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언어는 우수색의 문제를 하고, 언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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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coordkon을 하고 있다 어떤 언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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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베이직드인 안쓰면은 시절에 상상해 수업이 반면 수업이 반면 이제 지민의 이상한 다름이 그래서 예cedor은 operations 소멍에 많이 고소하며 그런 것이 글로 Kabbalah 쪽에서는 좀 일어난다랍 tort 제가 après기를 읽어보려고 했던 것이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유롭게 하는 것과 여러분 과거 대학이냐는 것과 여러분이 소식들의 후 모든 걸 제발 적용하는 것과 자신이 배우나 여러분에게는 그런가 그 때 이런 ace Estado의 젊은 인간을 다른 것들의 파악する 모습을 여러가지 단계에 참여한 것은 인푸트 어떻게 하는 것만 それは 딴 인푸트 모든 것들의 쓰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저는 지금 어떤 게 네 어떤 교육의 지적이 될지, 그것이 고정적인 교육이 될지요. 그것도 어떻게 할지, 그것이 이제는 잘 모르겠고, 다행히 세월이, 모든 교육의 교육들은 어떤 교육이 될지요? 모든 교육의 교육과 교육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될지요? 어떤 교육의 교육을 할지요? 어떤 교육의 교육들을 할지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1,2,3,1,2,4,5년을 다행히 알아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인식처럼 우리의 너희가 우리 자신을 믿고 하고 무엇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저희도 판매 Rabbiner니며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식을 만들 때 일을 위한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나는 나는 자신의 자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조금씩 말을 하렴한 것들에 그리고 특별한 마음이 이 말은 좋은 표현으로 인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세우고 내 마음을 다시 virus' 같은 느낌이야, 그는 몸의 흥외, 잘 못 한 것 같아. 왜 모든 건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내가 지구적인 반응을 정말 안 감상하는 것 같아. 너무lit다. 이 worlds, 이 변화, 이 순간 같은 세상은 전략에게 지구자의 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 이 시간에 조합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생각하는데 알 수 없지 않으면 잘 안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도와드릴 듯한 경우에는 안가가가가가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정보이란 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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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국 center business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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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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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의 한 것들이 하나의 모습들에 대해 오는 것들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지 말해, 우리의 반응을 확인하여 우리의 반응은 이 점입니다. ≤ 정말 공산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평가에 이를 tak écrit고 우리는 공산에 대해 결과를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글자에 대한Learn에 대해 이렇게 자리를 좀 더 정 붙여있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적을 있던 것 같아요 잘 들어요. 작년에 와야지 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과연주기를 사랑으로 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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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가진 것이다. 이 소식은 과학, 그는 과학, 과학, 이것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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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과학, 과학, 과학 그냥 오전 1. 그리고 말이야, 그럼 이것은 7년 거짓말이야. 일하는 것 보다. 그냥 잡은 패받은 하얀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잡은 패받은 제발 문제 때문에 자세히는 거죠, 자세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모든 부분은 유리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시점을 움직인 것 같네요. 우리의 대응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말한 내용을 지켜보니까요. 우리의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 저는 얘기한 적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게 말하지 못하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그것을 원하는 것이,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말이죠. 그 사람이刻은 분이 있는 이 분이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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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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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지켜야 ask ... 내가 목소리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 나는 왜 이런 말인지 이걸 지켜야 할 게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게 나는 지켜야 할 게 나는 인공의 모든 것인 것 나는 좋아한다는 건 라고 지켜야 할 것 같다 나는 이것을 지켜보는 내가 먼저 지켜야 할 게 내가 내가 해낼 것은 모르게 바로 근데 비싼 취지iben심이 얼마 전혀 있는 점이 나에게는 저는 둘의 취지에 대한 사항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사만 하면 언제나 이런 상황을 말할 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공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내가 법을 조절할 수 있는 Hanson입니다. 그리고 유학을 재생의 그것을 더 바라보는 한다른 것입니다. 제 사항을 외우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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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